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조은지입니다. 3월 18일 오전 9시 현재 다이소몰 쇼핑소포입니다. 삼리식품 허니버터러스크 60g이 1,000원, 킨더초콜릿 50g이 1,050원, 동원 자연한입 야부진군반 80g이 3,270원, 동원디톡 자몽맛 500ml가 1,200원, 유니레버 도브 뷰티바 100g이 1,040원, 페리오 브레스 쿨치약 100g이 1,000원, 향균 미세모 칫솔 4개가 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